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정보원이 서로 맞붙는 다툼을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국정원이 북한의 어떤 정보당국으로부터 그런 선거관리위원회의 컴퓨터와 서버일치에 대한 그런 공격이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일축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상황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최근에 대한민국의 선거사물을 독점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행보를 보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치 무소불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기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번에 국정원이 당연히 서버에 대한 북한 당국의 그런 공격이 있다. 조심해라 시정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행정부처에 속하게 되면 수습책을 마련하든지 대비책을 마련해 가지고 북한에 의한 그런 해킹 같은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정보원에 한 번이 아니고 여덟 번이나 반복됐던 북한으로부터의 해킹 공격 그냥 경고 정도가 아니고 해킹이 일어난 사실에 대한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깔아 뭉개 부리는 그런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중앙일보 그 보도에 따르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 해킹 공격 관련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부인한 지 단 하루 만에 국정원 측이 여덟 차례 걸쳐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통보한 내역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짓말하든지 아니면 국정원이 거짓말하든지 전후 사정이나 맥락을 미뤄보게 되면 국가정보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선거 사물을 독점하고 있는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배가 남산만큼 나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안하무인격 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시청자들 가운데서 대단히 많으실 겁니다. 국정원 측은 4.1 유상봉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최근 2년간 국가정보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북한정찰총국의 해킹메일과 악성코드 감염 등 사이버 공격증 정보와 함께 피해일시 ip 등 대응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이메일 전화로 8번 통보했는데 이 중 7건이 북한정찰총국 소행이다 이렇게 상세하게 낱낱이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공정성 문제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 가운데 전산 부분에 상당한 조회가 깊은 전문가들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아이디나 패스워드 관리 등의 문제가 많고 특히 투표지 분류기 일명 전자분류기에 대한 해킹 가능성은 아주 농후하다 이런 부분을 아주 자주 지적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외부하와의 연결 가능성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일체 없다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지식 면에서 보면 그런 분들은 투표지 분류기가 외부와의 그런 통신이 연결되는 그런 점검을 이룬 것을 숱하게 지적했죠.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북한의 아주 뛰어난 그런 해킹 전문가들이 내 집전하듯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컴퓨터에 덜락날락할 수가 있고 심한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전부의 선거인 명부까지도 여러분들 탈재할 수 있는 벌써 갖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실력으로 하면 국정원은 답변서에서 8차례 통보한 선거관리위원회 해킹 공격 유행 및 일시가 담긴 내역도 이례적으로 모두 공격했는데 올해 3월 21일, 6월 4일, 5월 12일, 4월 9일, 4월 21일 북한의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가 이 같은 공작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북한은 이 해킹 기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추적하건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망을 마치 자기 안방 떠나두듯이 그렇게 해킹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해킹했을게 되면 전자인 명부나 이런 것을 다 탈취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 같은 보완체계라고 하면 선거에서 얼마든지 본인들이 직접 여러분들 조작에 관여할 수 있고 선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집적되어 있는 국가정보원에서 경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약점을 보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건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얼마나 시금방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제가 3대 지표 방송, 여론조작, 선거조작 이 세 가지라는 부분을 제대로 이렇게 손을 봐야 국정운용도 원활하겠지만 체제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여정감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보도를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위원이 특정보도를 했습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일보가 5월 3일 선관위가 북한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거부했다고 보도하자 선관위가 입장문을 내어 가지고 북한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 수신 감염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문서나 유순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리발을 엄청나게 잘 내밉니다. 오리발 전문가들만 다 모여 있습니다. 당연히 국정원에서 여러분들 이런 해킹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정보를 주게 되면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지금 선관위가 하는 행보가 이런 정도니까 정말 깨어있는 사람으로서는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선관위 설명 내놓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투표지 분류기는 외부와 통신망이 단절돼 해킹 우려가 없고 이거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와 외부하고 여러분 연결된다는 것은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나 투표지 분류기 본체 등에 대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유로 총선 이후에 전문가들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선관이 있는 공문보다 훨씬 더 똑똑한 전문가들이 제야 전문가들이 수없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의 외부의 연결 가능성을 분류한 투표지로 개표 사무원이 전량 다시 확인하고 있어 개표 결과 조작이 불가능하다. 이것도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개표 결과 조작이 어떻게 안 됩니까 공병호 tv에서 이런데 수없이 말한 것이 다 전산 조작을 통한 개표 결과 조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성 안 되는 거죠 선관위 관계자는 4일 중앙일보에 연락을 해서 해명기사를 내놔라고 했겠죠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트로 통상적인 해킹 의심메일에 대한 통보를 받은 적은 있었지만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 수신감염 사실을 통보받은 적은 없다 그것을 국정원이 한 번에 여러분들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기사는 북한 해킹 공격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원에 보완 컨설팅 거부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아마 이제 국회에서 국민의 심혁 유상범 국회의원이 아마 국정원 관계자를 불러다 놓고 물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2023년도 제가 방송을 했지만 4월 5일에 실시됐던 울산 남구나 더불음유당 후보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당선시키는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왼쪽에 선관이 발표된 자료 이게 다 만들어진 숫자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조작값 15%를 적용해 가지고 국민의힘의 신상현 후보한테서 거소투표 17표 빼앗고 관외사전투표 60표 빼앗고 신정사동 156표 빼앗고 목옥동 183표 빼앗고 그렇게 해서 이걸 여러분들 최덕종 시한 게 다 대해준 거 아닙니까 최덕종 더불음유당 후보의 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에는 국민의힘의 신상현 후보와 함께 빼앗은 것이 그대로 다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계산해 보니까 진짜가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는 더불음유당의 신상현 후보가 신정사동에서 2195표를 받았는데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2351표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가짜 득표소를 만들어서 발표한 거잖아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개표결과 조작이 불가능하다 뭐가 개표결과 조작이 불가능합니까 개표결과를 다 조작했잖아요 제가 물어보면 거짓말합니까 옥동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음유당 최덕종 후보가 3481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이게 다 만들어진 숫자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국민의힘 후보인 신상현 후보한테서 관내 사전투표 183.30표 반올림유당 133표를 더해준 거 아닙니까 진짜를 구해보니 몇 표입니까 3298표를 받았는데 3481표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개표결과 조작이 불가능하다 개표결과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만 만들었습니까 다 여기 만든 거 나오지 않습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제야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 분석해보니까 뭡니까 15% 빼앗고 20% 빼앗고 5% 빼앗고 15% 빼앗고 울산강력시교육감 민노총 여름 지원을 받는 확실히 지원을 받는 천창수보는 35%를 빼앗았다는 뜻 아닙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빼앗아 가지고 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득표수를 다 만들지 않습니까 아니 바람만 이 배만큼 나와 가지고 선거결과를 이렇게 만드는데 뭐 투표지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할수만 반박해보세요 이런 거 어떻게 반박할 겁니까 숫자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는 내가 진실이든지 아니면 선관위 책이 진실이든지 둘 중 하나 진실인 거죠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뱃속까지 파헤친기에 이게 도둑놈들의 시리즈입니다 1권이 총론이고 2권 3권 4권이 여러분 이 책이 바로 대선과 사위로 총선을 다룬 겁니다 곧이어서 5권인 지방선거까지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께서 선거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책을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을 가시기가 좀 귀찮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문인 010-9004-0453으로 연락하셔가지고 이게 제가 다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내는 겁니다 어떤 짓들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체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민주당 민주노총에 지지하는 후보들은 맨날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 전승을 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신출 기묘한 재주를 갖고 있습니까 다 사전투표를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이 실상을 난탄지 공개한 책이니까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여러분 선거 무너지면 뭐 끝장납니다 아무것도 여러분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